요즘 운정신도시 청약경쟁률이 장난이 아닙니다. 운정신도시 집값 무섭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정프로지오에 관심을 많이 보이시던데 화면에 보이시는 단지는 파주시 동폐동 운정신도시 아이파크입니다. 여기 2020년에 입주한 파주시에서 인기 1위하는 단지인데요. 12월에 개통할 gtx 운정역도 도복권에 있고 대단지 신축이고 학교도 가까워서 투자로도 실거주로도 많이 찾으셔서 요즘 가격이 장난이 아닌데요. 전용 84제곱미터 가격을 보시면 8월 9일에 7억 6천만원에 7월에는 7억 7억 3천 5백만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5, 6월에는 6억대 거래도 제법 있었는데 7월이 되면서 7억대로 올랐습니다. 이 단지 가격은 오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어 카리나는 운정프루지오 파크라인에도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는데 솔직히 이해는 갑니다. 운정신도시 인기 단지들은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운정아파트 청약은 하늘의 별따기인데요. 7월에 청약한 제1풍경채 운정 여기 일반공급 200세대 모집에 2만6천명이 청약을 넣었습니다. 사실 분상재단지라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면 누구나 싸게 사고 싶은 건 당연하잖아요. 솔직히 집값이 한두 푼도 아니고 근데 이런 수요 잡으려고 후딱 완판시키려고 운정프루지오 파크라인 호재가 많은 지역인 운정신도시에 있음에도 할인분양을 하는 건 아닌가 싶은데 근데요. 싸다고 가성비 좋을 것 같다고 덜컥 계약하시면 안됩니다. 그 이유가 부동산은 계약 잘못하면 인생이 고달파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운정프루지오 파크라인 장단점 잘 들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주변 상황도 잘 보셔야 합니다. 지금 운정신도시 쪽 단지들 거래량 많이 나오고 있고 매물들 특히 전세매물들 극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세가가 올라버리면 투자금도 많이 안 들고 매매가도 올라서 수익률까지 좋아지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은 아무단지 덜컥 계약하시면 안됩니다. 지금은 양국화장이기 때문인데 그래서 운정프루지오 파크라인은 할인분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중도금 이자도 안 받아 옵션들도 무상으로 챙겨주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운정 쪽 신축을 찾는 분들께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운정프루지오 파크라인의 첫 번째 장점으로 설명드릴 테니까 놓치지 말고 들어보십시오. 참고로 저는 지금 분양단지에서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분양단지에 기회가 있다고 보는 이유가 일단 공급이 없는 시기에 가장 최신축이 되는 단지들이 많고요. 분양 상태이기 때문에 혜택을 주는 할인분양도 해주는 단지들이 있습니다. 거기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고 구축들은 매물들 줄어들고 특히 전세는 씨가 마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격이 고정된 분양단지는 어떤가요? 여기에 혜택까지 퍼준다면 분양가도 할인해준다면 이런 코멘트도 참고하시고 이런 이유에서 도움이 되시라고 이번 영상은 운정프루지오 파크라인 준비해보았습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운정프루지오 파크라인 장점과 단점 장점으로는 변경된 계약 조건, 입지, 그리고 가격 단점으로는 물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시고요. 들어보시다가 운정프루지오 파크라인 장점이 괜찮거나 좀 더 알고 싶다. 그러면 바로 화면에 번호로 연락주십시오. 방문하셔서 추가 설명도 들어보시고 지금은 현장 분위기까지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부분도 잘 체크해보시고 지혜로운 의사결정 하십시오. 이제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운정프루지오 파크라인 장점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단점은 장점부터 말씀드리고 뒤에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장점은 조건 변경입니다. 사실 이 단지를 관심있게 보시는 분들은 특히 이 부분에 꽂히셨을 것 같은데요. 운정프루지오 파크라인 당초 분양가는 전용 84제곱미터가 8억대로 책정이 되어 공고가 되었는데요. 지금은 최초 가격 대비 2-3억 내린 상황입니다. 전용 84제곱미터 저층의 경우 5억대에도 계약이 가능하신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계약금을 5%만 내셔도 되고요. 중도금 이자도 지원해드리고요. 옵션도 전세대 공짜입니다. 옵션만 대략 5천만원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그래서 최초 분양 조건보다 계약자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게 되어서 계약 조건이 된 부분을 첫 번째 장점이라고 말씀드려봤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제가 영상을 만들었던 1월에는 지금처럼 파격적이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침체인 상황이었는데 그때 당시랑 지금이랑은 많이 변했습니다. 파주시만 봐도 6-7월 거래량이 엄청나고요. 앞에서도 보셨지만 인기 단지들은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분양 단지들은 조건이 한 번 바뀌면 다시 원복하기가 불가능하다 보니 시장 상황에 따라 더욱더 군침이 도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저는 여기 푸르지오 파크라인이 그렇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기 오피스텔이잖아. 오피스텔 요즘 누가 사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요즘 오피스텔 사람들이 삽니다. 수원의 이 편한 세상 시티 고색 여기 분양가가 6억 정도였는데요. 이번 7월에 깔끔하게 완판되었고요. 지금 저희랑 협업하고 있는 강남구 삼성동에 15억대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삼성도 완판이 눈앞에 보입니다. 지금 수도권에 혜택이 좋거나 투자 가치가 있는 오피스텔은 계약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움직이실 거면 빨리 움직이셔야 합니다. 이런 내용도 참고하시고 여기까지 변경된 조건을 제가 꼽은 첫 번째 장점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음 장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정 프루지오 파크라인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모델하우스 방문을 예약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화면의 번호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 장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장점은 운정 프루지오 파크라인의 입지입니다. 저는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단지의 입지 때문에 더 관심을 두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단지 이름이 운정 프루지오니까 그래서 당연히 운정 신도시 안에 있다는 거 아실 텐데 운정 신도시 살기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 단지와 상권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입지가 괜찮다고 보는데요. 거기다 이 단지 근처에는 경희중앙선 운정역이 있고요. 인근에는 스타필드도 25년 10월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런 이유로 힐스테이트 더 운정은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운정 프루지오 파크라인보다 2, 3억 비싸게 분양했는데도 현재는 완판이 된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 인근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솔직히 운정 신도시는 GTX 운정역 권역이 메인이긴 합니다. 이걸 부인할 수는 없지만 운정 신도시 권역 신축 가격들이 있잖아요. 모두가 강남에서 살 수 있는 재력을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가성비 좋은 입지, 거주지를 찾아야 하잖아요. 저는 최고보단 최선의 입지라고 생각이 들어서 입지를 두 번째 장점으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이런 내용도 참고하시고 운정 프루지오 파크라인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시거나 모델하우스 방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화면의 번호로 전화주십시오. 마지막 장점으로는 가격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사실 운정역 근처에 들어설 힐스테이트 더 운정 분양가가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8억대인데 이번에 완판이 되었습니다. 여기도 오피스텔입니다. 물론 운정역에 더 가까이에 있고 이 인근의 시그니처인 스타필드도 품고 있는데요.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운정 프루지오 파크라인은 최대 2억 할인 분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꼭 보셔야 할 게 분위기입니다. 지금 이 인근 오피스텔이 분양이 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물론 분위기 좋다고 무조건 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관심 있는 분이라면 분위기 타면 물건이 확 빠지기 때문에 조건이 좋은 물건 잡기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건 완판이 되었어도 연락을 하시는 강동력 SK리더스뷰 놓치신 분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단지 괜찮다. 계약해도 되겠다. 확신이 드셨다면 움직이십시오. 놓치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제가 본 운정 프루지오 파크라인의 장점 3가지 변경된 조건, 입지, 그리고 가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장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거나 모델하우스 방문을 예약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화면의 번호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운정 프루지오 파크라인 단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어떤 단지인지 간략히 소개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단지 정보를 살펴보면 운정 프루지오 파크라인은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500번지 일대에 있는 25년 중에 입주 예정인 총 663세대 오피스텔입니다. 이 단지는 경희중앙선 운정역 권역에 있고요. 그리고 인근에는 25년 10월에 스타필드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고 여기 평형은 전용 84, 109, 119제곱미터 총 7가지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조를 보시면 1단지에 있는 84A타입은 4베이 마통풍구조, 84B타입은 3베이 마통풍구조, 2단지에 있는 107제곱미터 A타입도 4베이 마통풍구조, B타입은 타워용 구조입니다. 개인적으로 2단지는 오피스텔이라 여기 계약하신다면 84제곱미터 평형이 괜찮다고 보이는데 좀 더 수요도가 높은 4베이 마통풍구조를 추천드리고 싶네요. 만약에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모델하우스는 꼭 방문하셔서 눈으로 직접 보시길 바라겠고 운정 프루지오 파크라인 방문하실 분은 화면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예약과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운정 프루지오 파크라인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2단지를 아시는 분은 오피스텔이라는 걸 가장 치명적인 단점으로 꼽으실 텐데요. 저도 틀린 말씀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23년 하반기 하락장을 경험하면서 오피스텔 기피현상은 더 커졌는데요. 근데 최근부터 다시 오피스텔 계약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혜택을 엄청나게 줬기 때문인데요. 서울 강동역 SK리더스뷰 여기도 오피스텔인데 7월에 완판이 되었습니다. 풀옵션, 장금혜택 이런거 주고 거기다 아파트 거래량 늘고 가격이 오르니까 완판이 되었고 수원의 이편한세상 시티 고색 여기도 7월에 완판이 되었습니다. 여기도 혜택을 많이 줘서 완판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인지 운정 프루지오 파크라인도 계약이 하나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게 점점 분양가는 올라가고 공급 물량은 떨어지고 청약 경쟁률은 높아서 지금이라도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이 점도 참고하시고 참고로 지금 오피스텔도 혜택들이 점점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냐면 주택수다, 양도세 혜택이다, 신축 오피스텔도 앞으로 공급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사람들이 공급 부족을 보고 투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께서는 장단점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정 프루지오 파크라인 단점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분은 화면에 번호로 연락주시면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운정 프루지오 파크라인에 대해 알게 되셨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화면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십시오. 좀 더 디테일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 담당자가 답변해드립니다. 참고로 이번 영상은 광고로 진행된 영상입니다. 아무래도 장점 위주로 전달해드려서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현장에 있는 담당자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다각도로 검토하시고 결정을 하시길 바라겠구요. 이 영상은 미분양단지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제작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